얘 걱정이다. 얘 너무 걱정인 게 혼자 살다가 이제 누군가 오잖아. 그럼 네 생활을 침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 봐 걱정이야. 왜 그런 생각을 해. 아니 조국이 형한테 지금 살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. 어느 날 너만의 공간 이게 지금 너 몇 년 됐잖아. 이런 공간 이런 습관. 침입자 이런 것들이 침입자는 아니야. 침입자. 아내가 침입자요? 그러니까. 침입자는 아니야. 야 너무 모르겠다. 형 괜찮겠어. 너 괜찮겠지? 나 내가 봤을 때 형 죽은 거 같던데. 나의 게임까지는 아니지만. 약간 침입자보다 추격자가 어땠네 약간. 약간 침입자보다 추격자가 어땠네 약간. 내 뒤를 캐는. 침입자보다 추격자가. 침입자보다 추격자가. 내가. 저기가. 내 흔적들을 파악해. 저번에 이런 얘기 들으면. 내 흔적을 다 파악해. 내가 어디서. 이거 널어놓은 거 있잖아. 약간 널어놓은 거. 이거 왜 늘어놨어. 이거 왜 늘어놨어. 추격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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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을. 오빠 물 컵을 썼으면 씻어서 거기에다 놔야지. 또 시작된다. 또 왜 이렇게. 그러면 또 대답을 하죠. 야 물을 내가 조금 이따가. 난 똥 시작이야. 이걸 평생 해야 된다. 이걸 평생 형. 평생 이런 건 저런 생각 없어졌어. 아니야 근데. 또 다른 즐거움이 있어. 또 다른 즐거움이. 아니 즐거움 얘기 한 번도 놔두면 안 돼? 물을? 아니야 얘가 있어야 할 곳이 있어. 내가 정하는 데는 안 돼. 아내가 정하는 장소가 있어. 이게 추격차가 쫓아와요. 추격차가 쫓아와요. 추격차가 쫓아와요. 확인해 또. 추격차가 쫓아와요. 추격차가 쫓아와요. 이 톤이 졸업이 오네. 이게 보통 3년차까지는 그러잖아. 어디까지 가요 톤이. 톤이 이렇게 다운돼요 아니면 이제. 이렇게 얘기하지 처음엔. 또 뭐 이따 먹더라도 깨끗한 게 좋잖아. 이거 여기다 놓지 그래. 이게 말투가 조금씩 바뀌지. 이게 좀 여기다 잘 놓지. 왜 여기다 놨어. 그러다가. 아 여기 또 여기다 놨네. 여기다가. 너는. 알아먹지를 못하니. 이렇게 하다가. 마지막에는 말이 짧아지지. 야. 내가 또 여기다 놨어. 형이 그때 얘기했던 거 생각나요. 사슴이었대. 사슴 완전 사슴. 지금은 사슴은 사슴인데. 식인 사슴. 식인 사슴. 사슴인데. 다 호랑이든 모두. 사 잡은 거. 사슴인데 마치 사자를 이길 것 같은 사슴 있잖아. 호랑이 이길 것 같은 사슴. 육식하는 사슴. 아니삼이든 마치 하나님의 여这bur Dontnod